브라보라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한동훈 후보를 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부 측근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전당대회 때 포착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스쳐가는 이 장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치은 부의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농구를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야구를 보러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북미 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게 참 관심입니다. 옛날처럼 진짜 쇼맨십이 뛰어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번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서 또 미국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할지 등등의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질까 봐 이게 걱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대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들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김정은 형님과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도 실시했었고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상회담까지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그런 바라보는 시선들이 뭔가 쇼맨십이다. 뭔가 진정성은 담겨 있지 않다. 다양한 평가들이 있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분명 이번에 만약에 또다시 연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분명 그런 거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을 또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좀 화끈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미사일 지침, 탄두의 중량 제한 같은 거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당시 받아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대통령의 성격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외교 전략 그리고 대북 전략도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본인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내용으로 전 세계가 현명하고 현실적인 동맹국들은 이를 이해하고 있다. 브라보라고 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있는 저 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시죠.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극복하시고 의연한 태도를 보이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치아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과거 대통령할 때 아시아 퍼스트 전략을 사실 해오셨거든요.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저해하거나 대한민국의 큰 위협을 가져오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관심인 것처럼 미국에서도 과연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될지 관심인가 봅니다. 이렇게 브라보라는 말까지 쓴 걸 보면요. 저는 콜비 전 차관보가 매우 영리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인도태평양 동아시아 전략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요 동맹국 파트너 중에 하나인 한국의 유력한 말하자면 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발언을 콕 소환해가지고 우리 동맹국들도 우리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데 당신들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앞으로 안정적인 트럼프의 어떤 아시아 정책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동맹국들을 인정받고 있으니까 시비 걸지 말아라. 아주 저는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지켜보는 미국 트럼프 진영의 저런 어떤 세밀한 디테일 전략이 이번에 눈에 띄는 하나의 대목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했습니다. 사실 초기에 당대표 토론회가 있을 때는 나경원 후보가 핵무장론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좀 관심이 붙는가 싶었는데 그 내용은 쏙 들어갔었는데 다시 한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관심사안이 전해지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 좀Ö friendships 들었던 Whichever 잘 things 이제 싸놓은 틀렸어 너무